이파른 청춘의 수년문 튀어서 운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청춘 홍하늘 안녕하세요 경계미녀 강사 임두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무료하시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양재노인복지회관 선생님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서 신나게 따라 부르시고 무료함도 달리시고 스트레스도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우시느냐 하면요 경계미녀 중에 청춘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춘가는 열두박이면서 국거리장단입니다 자 이제 청춘가를 제가 오늘 배울 대목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청춘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청춘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청춘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 누나 무정 세워라 가지 말아라 장안의 오거리 다 늙어 가누나 오늘 이렇게 세 대목을 배울 건데요 지금부터 한마디씩 해드리겠습니다 이팔 청춘의 이팔 청춘의 소년몸 되어서 소년몸 되어서 운명의 한 분을 운명의 한 분을 각각을 봅시다 청춘 홍하늘 청춘 홍하늘 내 자름 가려라 내 자름 가려라 덧없는 세월에 덧없는 세월에 가늘고 가누나 가늘고 가누나 무정 세워라 무정 세워라 무정 세워라 가질 마려라 가질 마려라 가질 마려라 다 늘고 가 누나 다 늘고 가 누나 이렇게 세 소절을 불러보셨는데요 지금 배웠던 거 장단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구나 시작 이팔 청춘에 소년놈 대여서 분명의 항문을 닦아들 봅시다 청춘홍안을 내 자랑하려라 고통만 세워네 백발이 되 누나 무정 세워라 가지를 마려라 장안의 보거리 이 단을 더 가 누나 청춘과 열일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